국민의힘에서는 부산에서 3선 한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한대요. 혁신위원에서도 영남 스타급 의원의 수도권 출마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중진 홈지 출마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작 실명이 거론되는 의원들은 이렇다 저렇다 소시는커녕 눈치만 보는 모양새인데 어제 국회원회 위원장 간담회에서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의 영남당 한계는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책임지고 희생해야 할 사람들은 솔솜수범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하며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종용해서요. 선수가 많다고 스타급이란 것 같은데 글쎄요 스타인지 아니면 집에서만 큰소리 치는 방구석 요포인지는 걔 머지않아 드러나겠지요.